국화 분재 재배 기술의 대중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한평군에 따르면 울진군 야생화 연구 회원을 비롯한 21명이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국화 작품 전시를 위한 실기별 재배 관리 기술과 소재를 활용한 국화 분재 재배 방법 전수받는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군은 국화 분재 재배 기술을 교류하면서 대중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대표 축제인 국향대전 등을 통해서 국화 분재 재배 기술의 전국적인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